자 데스 팟 게임 또 그나이크 또 빌딩 또 토체스 또 리또세스 또 빌딩은 아닌가 새로운 게임 일반 모드 쉬운 모드 어려운 모드 헝거 게임 고련변이원 광기 일반 일반으로 해봅시다 자 클래식 총알바제 스포츠피플 중세 코스플레이 특별한 마법 일반 클래식으로 일단 해봅시다 게임에 적응을 해야겠죠 드디어 수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소환에 성공했구나 이제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어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 멸망한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크크 아무리 해도 안질린다니까 방금은 장난이고 넌 그저 내 턴전의 터널에서 곧 죽어나갈 하찮은 인간에 불과해 혹시나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라고 문을 두르면 이동할 수 있다 참 쉽지? 이름이 어떻게 알버트 라이나르트 닉사칠 윌리 나타샤드리비아 이름들이 되게 파격적이네 야호 전투다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잘 배치하라고 한 명을 선택하고 인타이를 우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지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된다 자동 전투 식량 상점 냠냠버거 두개로 일곱개 세개로 열한개 뭐가 이득이지? 3.5 이거는 프렌치프라이가 이득이네 감튀 개꿀이 구현 저 아무것도 안 든 인간도 주벅질은 하네 자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상점에서 무기를 골라라 독극물 카트 이동속도가 떨어지네 이제 로그라이크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말해주세요 어... 시장이 로그라이크를 원하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많이 나와 파이터 링크 형성이 생김 와 젤다 슈터 내가 들고 있는게 슈터가 두개가 보이면 슈터 2세트 나오니까 이걸 사자 화승총 하이타임과 인간을 더 많이 살아 토큰은 남겨둘 이유가 없다 신라 없나? 어? 잘못 샀다 얘 죽을 것 같은데 얘 체력 채워줄 방법이 없나요? 배가 고프면 실력이 형편없어지니 밥을 먹일 것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인하르트 컷 릴로를 쳐서 사람을 더 늘려야 했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용맹 적이 더 많으면 차이만큼 방어도 증가 인간 힐 할 방법 없나? 돌연변이 이게 유물이군요 토큰으로 살 수 있는 돌연변이에 투자해라 토큰이 없다 만화 증가 뉴비의 방어력 뉴비를 좀 고용할까? 상점 한 번밖에 못 가? 그러네 상점이 없어지네 지도 없나 지도? 아 여깄네 얘 죽겠는데 어떡하지? 아이템은 뉴비에게만 줄 수 있어 클래스 체인지 해야 안돼 F가 전투 시작 와 하찮은 인간 하찮은 인간 하찮은 인간 그냥 칼 하찮은 인간 하찮은 인간 얘 원거리지 공격범위 6 공격범위는 마우스 올려야 나오는거 좀 아쉽네 또 또 또 또 또 게임 minus 늒은 인간 ... 애들 치력 너무 낮은데 ... 들어 그렇다 근데 뉴비는 이 약해요 얘는 범위 짧으니까 앞으로 보내야겠네 얘는 범위가 좀 넓어 뒤로 빼고 큰 딜러 오우 샛 개털림 나쁘지 않은 출발 나쁜 것 같은데 야 너 무기 들어 빌러다 앞에 상자가 있다 미비기계제 아닌가 버터컵에게 상자를 열게 시키자 마법소녀의상을 찾았다 클래스 콤보를 배워볼 때가 됐군 화승총을 사라고 비싼데 인간도사 슈터 파란동그라미가 생겼다 다음에 3명이 필요하다 같은 클래스에서 같은 클래스에서 각기 다른 아이템을 모아야 돼 그냥 킬쟁이 됐구만 너 마법소녀가 들어 벼락 벼락 활성우가 안됐네 활성우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한 랜가 아 이거는 클래스 보너스구나 이거 UI가 왜 다 설명을 안해주냐 너무 복잡한 것도 별로지만 이렇게 설명 안해주면 내가 이거 공격 범위 보려면 계속 마우스 되야되는데 12원 거리 알아서 하십쇼 아이고 애들 7명돼서 밥 너무 많이 먹는데 이름이 어떻게 나타샤 헤드샷이야 힐 15밖에 안돼 힐량 쓰레기네 쓸모없는 인간은 밥으로 만들 수 있다 말이나 친하대 토크 9개로 35개 구매 많이 살수록 좀 싸지네요 조금씩 밥은 잘 먹여야지 토트 요즘에는 토트 아닌 게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루크 스타트가 죽었습니다 스타크 스타크씨 킹트 근접 컷 전멸수는 전멸수에서 근접쟁이 살았다 고전 변이 능력의 발동 확률 증가 나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아 이거 두개 있네 슈터 인간에게 공속 오라 능력이 생김 그러면은 발동 확률은 도움이 안되는데 리롤을 해볼까 아니면 뱀파이어 해보는 검사 좀 챙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상점이지 검사 좀 사자 상점이 아니네 텔포방인가 텔포방인가 야 너 뒤에서 힐받아 야 힐받으라고 버러지 컷 안 죽네 여긴 텔레포트방이다 텔포방도 많고 상점도 많네요 파란 격자가 텔포방이다 오케이 눅눅한 프레첼 효과가 아 저거 매매하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네 인간에게 회피가 생긴 고개사 나노창 이거 티어는 어디 나와있는거야? 비싼게 티어 높은거겠지? 아니면 티어 구분이 없는 게임인가? 닉 아미코 로키의 글로브 거너 이미 있죠 마법사 2세트 검사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또 바위제로 들고있네 자식들이 말이야 마법사 일단 들고만 있죠 장착하지 말고 베드리 엑스칼리버 뽑지를 않아 비싼게 티어 비싼 음식 사고 안 돼 레벨 2자리 죽는다 레벨 2자리 죽으면 안 돼 예까지는 이제 예까지 하면 이제 마법사 3세트에 맞출 수 있죠 근데 몸방이 너무 없다 마법사 3세트를 맞추는게 맞을까? 풀타임 11초 풀타임 11초 마법사 범위 12 이 정도 되니까 조금 뒤로 빼놓자 원 딜비 주니까 뒤에다가 배치하고 장비가 지내는 장비를 못해요 분홍색 녀석 5마리를 데려와 부드럽고 연하고 무방비한 녀석들 포큰을 몇 개 던지는 건 어때? 찾아보자 옛상점이지? 다섯 마리? 근데 밥 엄청 먹겠네 이러면 먹으렴 지혜를 전해주마 뭘 얻은 거야 모두를 위한 하나 뭐야 왜 설명이 없어 설명이 설명이야 설명 설명 설명이 왜 설명이야 밤도 많이 먹어 바바리안 컷할까 일단 들고 있자 설명해 드렸습니다 칼쟁이 2세트 치명타 증가네 거신이다 아 죽었어 식량 되고 싶은 사람 있나? 없겠지 도로시 스카이워커 토큰 하나를 올리면 클론을 하나 생성합니다 토큰을 두 개 올리면 클론을 두 개 생성하지만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클론은 무자유기입니다 한 개 나타샤는 두 명이 됐다 나타샤 누구였어? 총제비 이름이 나타샤 에드샷이야 에드샷이 화성총 이거 6 6원짜리인데 쓰이자 버리자 복제식량 칼제비 2세트 황신도 크툴루의 물음이 생김 킵할게요 업그레이드 아 여기 있었네 티어가 있네 아 그럼 업그레이드 할 걸 그랬다 주기율표 주기율표 왜 방패 이름이 주기율표지? 식량이 없다 콜리아 지니 지니 클래스가 이름에 영향 주나? 나이스 밥으로 만들 수 있다 스위트 롤 토사구팽 토사구팽 살아있었구나 힐러 죽겠다 근데 힐러 쟤는 힐러 축에도 못 끼는게 일을 너무 못해 슈터가 관통사격을 합니다 소환수 촉수가 원딜을 합니다 광신도 유닛이 피해반사를 합니다 슈터 좀 모아볼까 돌연변이 뉴비의 방어력 모든 인간의 체력 소환수의 체력 능력 쿨다운 리롤비용 감소 만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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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있는 옵션인가 힐러 이거 반만 축내고 쓸모없는거 아닌가 힐러 컷 힐러 컷 힐러 컷 그는 식충이었습니다 광신도 2세트 보았다 하찮은 인간 몸빵을 좀 다시 세우고 요가 바지 식량 관리하기 너무 빡센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감자튀김 따낼꺼야 여기 이렇게 목골랑 세발이 나오면 식량만 아깝지 힐러 2세트 일단 들고 있을까 도발탱 업그레이드 하자 제세동기 힐러랑 탱커를 언제 맞춰야 될까 너브 일찍 맞추면 밥값 감당이 안될 것 같은데 일단 힐러 세워주고 들것을 어떻게 혼자들지 피지컬게 쩌는거 아닐까 힐탱 라인 아니 몹이 저렇게 세마리만 나오면 밥 아깝다 애들이 밥은 계속 먹는데 애들이 밥은 계속 먹는데 킵할까 고민되는 일단 돈 들고 있자 밥 사먹게 필러 컷 탱힐 잡고 다 뒤집어 뒤집는데 어떡하지 멜론 아니면 수밥 멜론 토큰 15개를 주겠다 저거 둘다 15개 주는거겠지 아닌가 거너 쌈 세트 마법사 4세트 쌈거너 4법사 탱커를 세워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민되네 마차는 인간 사티어는가야 주황색 뜨네 벼락 적에게 1050의 피해를 준다 쿨타임 11초 너무 길다 큰거 세 마리 나오네 큰거 세 마리 나오네 큰거 세 마리 나오네 딜찍루 광신도 3세트 그만 먹을까 힐러나 먹을까 아직 이 게임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다 좋은 전략이 있을텐데 거신이다 힐러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피해가 누적이 되니까 피해가 누적이 되니까 쟤는 시너지 없어서 쳐내려고 했어 검사가 지금 피읍이 있으니까 검사를 세우고 귀에 힐러를 붙이고 탱커는 세 마리가 모여야 그게 돼 어글탱 도발이 이제 3레벨에 찍히니까 아 원딜 얘들 진짜 물몸이네 피통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밥상맨 한턴 쓰자 강한 전투 있으니까 앗 한방에 뒤지네 와 는 더 밥 밥이 되라 거신 풀파밍하는게 나은가 내가 죽여서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문제가 안되네 툴수 저거는 클래스 이름이 툴수네 툴수 에골양초 광신도 세트 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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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발레치마 파이터 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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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 사면 밥값 줘야 되니까 다음 층에서 삽시다 어우 밥 수상한 버섯 안전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런 재미없는 선택지를 고르겠어 내가 고를 건데 어디서 봤는데 발레 하려면 근육이랑 밸런스가 좋아서 격투기 배우면 존치나 세다고 봤음 그런 의미에서 발레복을 입히면 겁나 세질 것 같은 재미는 덮어졌지만 50의 신량을 얻었다 발레가 원래 남자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엄청난 근력이 필요하지 힘 슈터와 4세트 맞춰자 일단 공격속도 오라가 생김 인간 배치를 이용하고 있지 않군 뭐하고 있는데 뭐죠 악성 훈수 악성 훈수 충세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대 칼 대비 컷 안 돼 총 대비 컷 체인소로 칼잡이야 검사는 치명타 생기는 건데 치명타는 별로 도움 안 되지 않나 재쇄 동기 2힐 2검 마법사랑 슈터 둘 다 가져가는 거 보다 한쪽을 빼는 게 편할까 식량 관리 식량을 어디까지 신경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 법 뻔뻔 이상할 정도로 답에 진심 있나 방성검 또 죽냐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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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놓자 탱 나오면 맞춰야겠다 안 나오니까 쟤 죽은다 아 쟤 죽은다 어 부활했다 힐러 부활 힐러 부활 아예 무기 바꾸고 싶다 뉴비만 아이템을 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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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부활 탱이냐 부활 파기 생각보다 탱킹 잘하네 비용 큰일났다 다음 맵가야 다음 맵가야 살 수 있는데 전별감 마법사 살았네 얘 죽은 김에 이제 탱 라인 쭉 세우자 이 탱 라인 아 이거 죽여야 나오네 그러면은 끝났겠는데 사망 이게 또 원딜을 안 키우면은 또 녹을텐데 해금 됐다 해금 됐다 다시 시작하기 프렌치 프레로드 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마법사가 쿨타임 11초짜리 스킬이라 별로 도움이 안되네 후반용인거 같은데 칼춤 검사 유닛이 소용돌이 승 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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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들볼 탱커 하나 들고 있을까 총재비가 나지 않을까 얘도 원딜이지 근데 고개사 아 얘 근딜이네 그러면 이 근딜 이원딜 이원딜 팝 팝 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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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탱커 돈이 없네 아 이거 고개사지 아니네 파이터 근데 근딜 많이 모아도 상대방이 근딜 잘 잡는거 이런거 나오면은 또 털릴 텐데 이번주가 뭐 고전게임의 수라고 한다 아무 일도 없다 고갬주 살살 녹는다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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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멀리 떨어진 아군을 주요한다 업을 좀 열심히 칠까요? 아.. 위에 먼저 갔어야 했네 나노창 냉장고 옥스강이니까 강패 세우자 에이 너무 졸았네 왜 이렇게 악하냐 보스 고기로 만들까? 옛날 오락실이다 픽셀 기사가 괴물과 싸우고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형 카드를 배치하는 것 뿐이다 저거네 루프 히어로네 묘지를 배치한다 기사에 HP가 많이 깎이고 레벨이 오른다 기사가 검을 발견했다 기사는 죽고 게임오버가 됐다 바보같은 게임이다 난캠 채찍 고개사 3셋 갈 수 있겠다 고개사 3셋 갈 수 있겠다 밥으로 바꾸고 회피할 때 백플리퍼는 미스 미스 총제비가 관통을 한다 적이 더 많으면 차이만큼 방어력이 오른다 야 연세번개 이런게 있었어야 마법사 타는 거구나 힐러 하나 더 떴다 삼 삼근 딜 삼힐 근데 지금은 잘 싸우니까 지금 투입하지 말자 아닌가? 지금 투입해서 레벨업 시킬까? 레벨업 하면 공채 늘어나는 공격력이 힐량이겠지 투수 칠수 테沒錯 얘네가 누커구나 트수가 마법사...도... 마법사가 이제 단위를 특허하고 트수가 광역 특허가 보네 ALL R J R 힐러 미리 레벨업하자. 힐러 미리 레벨업하자. 트소. 밥. 나중에 슈터를 갈고 딴 걸 넣어야 되나? 슈터로도 클리어가 되나? 상점 레벨을 올려야겠다 언타이틀드 구스 이벤트 회색 거위가 토큰을 빼앗고 달아났다 생포를 시도한다 쏜다 안되게 쏘, 쏩시다 거위가 피했다 대신 파이터가 회피가 증가했다 이득인데 나 근데 파이터가 없어요 거위의 움직임을 보고 배웠어? 만렙상점 서니셔 슈터 3세트 탱커가 회피하면 원딜 맞는 거 아냐? 일단 이도는 밥살 때 써야겠다 거신 리롤비온 감소 많아 증가 모든 인간의 체력 붕 오우 진형 붕괴 오진다 탱커 둔화 탱커 체력이 30% 이하면 빼피가 50% 나한테 근데 탱커 하나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공속 10% 전투 후 회복도 돌연변이로 있네 이거 업그레이드 열심히 찍어야겠다 노란 슈트 저게 저게 5레벨이지 노란색이 파이터 FLP 달려있는데 들고 있을까 저런거 들고 있는거 너무 돈 아깝다 패시브 찍어주면 되는데 사지말까 공속 25% 아까는 패시브 열심히 안찍었는데 이제는 패시브 좀 열심히 찍자 이거 동선때문에 밤낭비가 좀 심하네 바로 복수방 가자 오른쪽은 파밍 안가는게 나왔겠다 주어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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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좀 모자라기는 야 힐러들 앞에가서 왜맞냐 우리 힐러 뭐하냐 우리 힐러 뭐하냐 아 마나가 인간들이 불탄 자동차를 찾았다 자 유독 눈길을 뜬다 끈다 다가가면 터지겠죠 피깎이고 뭐 아이템 주는건가 눌러봐야지 커다란 육식동물의 불탄 뼈가 있다 곰인 것 같다 안돼 곰 예 끝이야 확률에 따라서 여러가지 했나봐 알알이 모임 슈터 챙기자 슈터 챙기자 어 관 장면이 더 세네 카핀 댄스닥이다 카핀 댄스닥이다 카핀 댄스닥이다 탱커 세계면 도발인데 지금은 도발 필요 없을 것 같애 실제 모델 네 개면 옥토는 아니고 포워드냐 안되 냉장고 맨 안되 냉장고 도망쳐 고개사로 회피 맞추자 champions 고개사로 회피 맞추자 멘트 도발 во용 재생 3% 너무 애매한데 아 이미 있네 으 더러워 리롤은 나중에 돈 좀 모으고 칠까 밥 사야돼 일단 냉장고면 고기로 만들걸 그랬나 아직 살릴수 있지 않을까 어 죽어 왕왕왕왕왕 아 냉장고면 도망쳐 냉장고면 왜 힐 안주냐 직장 다돌림이네 이거 어 구광 아 근데 딜 달리는거 아닌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닛을 치유한다 힐러를 좀 뒤로 빼면은 얘를 먼저 좀 치료해 줄 수 있겠지 개설이 까진 너 근데 이어 3 으 5 5 아 아 으 으 안죽는다 안죽는다 쟤네들은 회피 잘해서 피가 잘 안 깎이는 우리 냉장고맨 관장맨 밥 사야겠다 3% 힐 오른쪽에 워프 있으니까 오른쪽까지 파밍하자 비가 좀 차네 그래도 식량 안사도 되겠지 저걸로 뭐 찍을까 이제 최대 생명력 찍을까 체력 90% 뭐지 뭘 쓴거지 공속버프 있나 보다 힐러 마나 다 떨어졌다 꺼먼 꺼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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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맨 살았네 관장맨 저거 고기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야 고민되네 반쯤 폐허가 된 고대의 지하묘지다 들어가보자 중앙에 멋진 괌이 있다 열어라 내 머리에 날개 달리고 입안이 뾰족한 고대 뱀파이어가 있다 뱀파이어 능력을 가르쳐줬다 검사들이 공격시 회복한다 설명이 다른데 설명이 달라 힐러 없는거네 얘도 없는거지 없는거 바로 확인하기가 힘드네 만장맨 아거 살려보죠 힐 주어서 레벨 3이라 작별하기 아쉽다 스컬 타조다 타조 라이더 고기 덩어리 110개 저기 뭐야 이벤트 고잉 잡아 내가 바로 죽음의 신이다 저승사자 타노토스 신이가미 등의 별명이지 우리 죽었음 죽었음? 아니 니도 얼마 안남았지만 지금은 아님 나대신 어떤 악플러를 잡아서 죽여줄래? 그러면 어떻게든 보상을 주제 사신도 싫어하는 악플러로 쟤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죠 관장맨 관장맨 잘가요 힐러도 죽었어 실탱도 쉬운 빌드가 아니네 만업소에 발동을 안해 옹속 관짝맨 자기가 들고 다니던 관짝에 들어간 돈 줄 테니까 데려가지마 얼마 줄래? 30토큰 사신이 더 주지 않을까? 근데 저기까지 가려면 식량이 든단 말이야 와 센스 아플로 컷 테리 없네 아 왼쪽이 복수방일까 오른쪽이 복수방일까 광신도들이 좀비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지 도전과제 악플러 잡기 토큰 받을걸 내가 갖고 있는 시너지 슈터랑 고개사 내가 갖고 있는 패시브 인생 시너지 더럽게 안맞네 복수방일까 일단 탱커 세우자 лед contence 설거지 오싹 ymm 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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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방에서 돈 아끼지 말고 남으면 고기로 만들고 시체를 좀비로 바꾼다 만화수모십 쿨타임호 좀비 좀비 침묵거네 복수 너무 허접이었는데 식량 감당되나 좀 탈까 힐러 풀셋이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전 얘기 갇혀서 강제로 텍스트 이벤트를 쓰고 있어요 저는 스토리 디자이너예요 속아서 이런 걸 쓰게 됐어요 저는 비선형 오픈월드 액션 RPG를 쓰는 일인 줄 알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할당량을 못 채우면 두근두근 문예부 게임을 하고 이게 모티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누구랑 얘기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작시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토큰 20개를 발견하고 계속 나아간다 안녕하세요 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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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트 돈으로 밥 써야 되지 않나 공속어클 뭐가 좀 많이 나온다 너무 많다 감당이 안 된다 여수 죽는 걸까 딜이 너무 없어 딜이 더 세져야 되는데 아니 슈터만 준대 모았는데 슈터 특성을 안 주잖아 이건 사기야 슈터의 관통 특성 그것만 먹었어도 이거 다 잡았겠다 힘들겠다 아까 법사고 올렸지 슈터에 이제 목맬 필요도 없는 거 아닐까 생선이다 참치 누커 있어야 될 것 같다 여기 맵에 광역전투도 많은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아 이 위험한데 이거 처음에 갈렸어 갈렸어 갔어 아니 근데 삼락 씹어먹다가 사라에서 이렇게 바로 죽는거는 좀 킹받네 끝 injuries 아 후 굽나 경고없는 느낌이다 독거라이크지만 상당히 재미있네요 게임은 알기쉽고 괜찮은것 같은데 하하 아무튼 4라... 방급 4라운드 맞았겠지? 4라운드까지는 광역을 챙겨야겠네. 아 제발. 안돼. 오. 무사히 살아서 골드가 되었습니다. 아니 식량이 됐습니다. 나로챔. 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고 그냥 재수없는 걸로 퉁치지 않나? 재단에서 돌연변이를 다시 모을 수 있다. 지금은 재단을 하나도 못먹은 것 같은데 재단 추가까지 찍을 수 있네. 초반에는 고기로 만들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수박 토큰 10개를 주겠다. 멜론 15개 아니었어? 중력권 멜론 15개 아니었어? 멜론 15개 아니었어? 멜론 15개 아니었어? 기절 마법사가 120만화가 있으면 되살아난다. 슈터가 피해를 돌려준다. 능력 쿨타임이 줄어든다. 능력 쿨타임이 줄어든다. 새들볼셀 새들볼셀 알피너스아무라이 알싸 천 이상이 나쁘진 않은 듯 더 해봐야 알겠죠 이번에 또 힐쟁이가 안 나와 스스랑 미스 킬러 조잉 킬러 나왔다 문명인 광신도 하나 더 있어야 잠복수 원하는데 지금은 힐러 넣지 말자 힐러가 힐량이 너무 낮아 초반에는 더 이상은 안돼 한 번 더 밀어 짜 젠장 좀비가 또 죽었어 거대한 기계도 써봤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인간이 필요하더군 배터리를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기계의 좀비 부분이 부서졌다고 티바이러스 샘플이 있는 연구실이 있어 가져다주면 선물을 주래 인간을 피해 굶주린 괴물로 만드는 바이러스를 가져오면 그걸로 불쌍한 노예를 협박해서 더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려고 토큰 30개 어디 있다고 토큰 30개면 인정이지 근데 이거 식량 너무 많이 든다 동선에 반대 티바이러스가 풀려났어 감염됐네 아 제일 비싸네 감염됐어 아닌가 얘가 얘가 비싼다 얘가 비싼다 얘가 더 비쌌지 30토큰 줘 알렉스가 감염됐다 더 잘됐군 매일 뇌를 제공하지 토큰 30개랑 비밀 지식 중 어떤 보선을 받을래 어? 궁금한 건 놓잖아 아 감염된 에... 관련된 거 주는 건가 500퍼 근데 나 지금 싸울 애가 없는데 나 싸울 애가 없어 가면 감염돼서 가면 감염돼서 수반은 별로 안 어렵네 죽었어 문명인 3세트여야 버프타워 그때 나오는데 내연 4인 문패가 문 두개가 있다 하나는 스팀이고 하나는 에픽이다 에픽에 손잡이가 없대 스팀으로 간다 저렴하고 술 먹는 아이템이 꽉 차 있는데 쓰레기 더비를 파헤쳐 보니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무기를 파는 자판기가 나왔다 모자 속 토끼는 마법사고 라이트 세이버는 검사인데 도련변이 뭐 들고 있었지 검사 들고 가자 에러가 떴다 파이터 특능이지 파이터 좀 챙길까 일단 밸류로 가자 그래야 그래야 식량을 아끼니까 라세 혼자 다 소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라운드는 이렇게 합시다 촉수가 원딜을 한다 힐러가 돌려준다 문명인이 치유한다 무료 새로고침 받아서 여기서 뜨는구나 이거 그러면 내가 뭘 먹지 지금은 뭘 먹을 그게 없는데 모든 유닛은 20% 방률로 쿨타임과 만화 미용을 무시한다 이게 제일 낫겠다 그러면 모든 클래스 다 되니까 괜찮겠죠? 도련변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뭐가 좋은 뭐가 좋은 도련변인지 변인지 변 이인지 잘 모르지만 그게 또 동선별로네 나뭇잎 마을 표창 세수 세수 챙겨놓고 나중에 쓸게요 아까 몹들 대량으로 나올 때 세수 없으면 안 되겠더라 엔디드 위로 지금 보면 라이트 세이버 혼자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스로 전향한다 얘는 이제 갈자 우리 힐 없으니까 힐도 안되고 자카르까지 갈자 이 둘은 좀만 더 쓰자 몸빵은 어차피 써야 되니까 거대한 파워가 나타난다 5G라고 되어 있다 암을 유발한다고 들었는데 5는 라틴어로 펜타이고 G는 진량 그램을 의미한다 펜타그램 사탄의 표식을 의미한다 천잰데 서버 연결 확인 필요 백업 데이터가 남아있어 연결이 복구되었다 나 왜 보상 안줘 프레첼 있지 프레첼 힐러 힐러 지금은 넣지 말자 힐러 들고만 있고 몸빵 하나 들고 있다가 기갑 응가가 뭐야 똥이야 똥 ㅎ 트수를 겁나 쎄네 ㄹSh h 밥 관리하려면 고티어 여러 마리 들고 다니는게 좋은가 보네 아 네 프레체어 이거 죽었을때 아이템 남는거랑 안남는거랑 그냥 확률차인가 단순히? 이거랑 안남이 이거구나 베이직으로 하면 이거 주는구나 그러면은 힐러를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이 골드로 회수한 거 쓰는 게 맞겠네 고티어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수정해를 굴리면서 햄버거 아낀 다음에 나중에 리롤치면서 파티 짜야겠네 휴먼 쇳동구리 힐 안 쓰는 이유가 힐이 없을걸요 두 마리 있어야 힐 되는 거 아닌가 포탑 힐이 두 명부터 힐 되지 않나? 아닌가? 휴먼 쇳동구리 힘내 안 돼 트수 죽는다 사트수는 전설이다 어? 트수 득 떴다 트수가 20% 수플 데빗이를 준다 가자 가자 트수 안녕하세요 쇳동구리 맨 오진다 게잘마가 게잘마가 사트수 아나스타샤 필러 찾아보자 힐러 찾아보자 힐러 찾아보자 힐러 찾아보자 나이스 힐 좀 줘 체력 증가 찍어야겠다 토큰이 없다 위험한데 힐러를 하나 더 찾아볼까? 아니면 이대로 갈까? 돌연변이나 찍자 체력 증가 문명인 모아서 타워 세우기 힐러를 일세츠도 있네 안녕하세요 아 진영공개 심하네 힐러 잘렸다 힐러 잘리는 거는 큰 상관없어 세수만 안 잘림네 똥쟁이 똥쟁이 컷 아싸 살았다 기갑인가 똥이 저정도로 탄탄하면 얼마나 변비였던 거야 진정한 전사가 있습니까 돌연변이 떼고 싸우자 승자는 토큰 30개를 받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아나스타시아에게 시키자 아나스타시아 누구였지? 아 올리니까 나오네 아 제일 비싼 애인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중이야 아니 제일 비싼 애를 달라고 그래 문명인 3셋 지금 되는데 한 번 맞춰볼까 쫄 문명인 3시 소속이 뭉쳐있고 동생이 몸빵 세우고 3전 버프타워 효과가 뭐야 임펄스 피해량 방어력 공속 좋은거 맞아? 좋은거 맞아? 아 아 임펄스 피해량 방어력 공속 임펄스 피해량 방어력 공속 너 왜 약해? 똥맨 죽었어 야만히 니더 생각봐 힐러 하나 더 챙기고 싶은데 흑사병이 3티어진 락샌들 안 돼 안 돼 내 투숙 딜이 왜 이렇게 약한건지 나 이해가 안 돼 문명 있는 딜러가 아닌가? 아씨 쉬움 언락됐다 꼴받네 에잇 단켓 도전과제 무자비 용병단 아 용병단 지니까 꼴받던데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꼴받음 능력 쿨타임이 줄어든다 생각해보니 오토채스루도 밤쯤 로그라이트 같네 로그라이트 요즘 나오는 로그라이트 겜들 생각하면 비슷하긴 하겠네요 도전과제 쇼타임 오네 속도가 방향은 펜트 보스 못잡을 빌인데 너무 욕심부렸다 배는 좀 째봐야 되긴 해 어디까지 배째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실험해 봐야지 이렇게 보면 1레벨에서는 굳이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 괜히 햄버거만 많이 먹지 더 보이즈 남자들 숨을 헐떡인다 혹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나 고맙지만 전부 죽을 거야 슈퍼 학살 시간이다 엄마가 나도 슈퍼멋쟁이라고 했단 말이야 어렸을 때 컴파운드를 주입받은 녀석들 우리 엄마 말고 너네 엄마 얘기였어 사이타마도 인간을 벗어나는 힘은 없으니까 말이야 싸움은 금방 끝났다 키라가 죽었고 상대도 죽었다 그래도 놈들의 수학 총을 얻었다 내 총잡이 하나 죽고 슈터 두 개 얻었으면 이득인데 릴러댈 고맙지 슈터 3세트 올릴 수 있긴 한데 지금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슈터가 이제 3레벨 되면 15% 올라가는데 초반에는 밸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머릿수 늘어나면 식량에 돈 써야 돼서 자중시전 20% 확률로 만화와 쿨타임을 무시한다 야 이 몸빵 없어가지고 죽냐 이거는 배치를 잘못했다 안 죽어도 될 거였는데 안 일사했어 아 다 죽어 문명이니 힘내 죽었네 이걸 문명이니 문빵이 없다 공격범위 좀 빨리빨리 떴으면 좋겠는데 식량없다 식량없다 개물 개빡새로 창대비 컷 창대비 컷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멘 슈터 어렵다 어렵다 식량 관리하는게 너무 힘들다 식량 관리하는게 너무 힘들다 아이 또 이거야 30토큰 얻을 수 있는 기회긴 한데 어떻게 할까 그냥 넘어갈까? 이벤트 하지말고 아이고 역병아 도망차 안돼 역병이가 죽었어 역병이가 죽었어 오멘 에임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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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쎄야 좋은지 그걸 모르겠네 감도 안 와요 한 라운드에서 그냥 바르길래 배 쟤다가 다음 층 가면은 갑자기 개 털리고 이것도 이렇게 쉽게 잡는데 다음 라운드 가면 또 어째야 될지 모르겠네 왜 8이 불량배 부싱 리볼버를 돌리고 있다 가위바위보 하자 이기면 10토큰 지면 5토큰 가위 아 가위 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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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위 보 보 아씨 본전인데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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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위 보 아잇 자기 치지마 안돼 본전 챙겼다 으 흠 마지막 텍스트 못 읽었다 음 어 어느정도 벌면 이제 끝나는 것 같네요 이런게 어딨어요 영감님 말이 되죠 당연히 저주받은 계약서 참치 밸류 덱으로 가는게 맞겠지 이 톰본드 이딴거 반만축내니까 갈아버리고 힐러 이것도 맘 같아선 갈아버리고 싶은데 V현자 이름이 헌자야 참치 겁나 세네 1타 1핀다 광신도 2셔틀 템 잘 못췄었네 근데 지금 안지고있으니까 이대로가자 참치 하나 떠지면 하나씩 죽어 참치 겁나 쎄 참치좌 광신도 유닛이 피해를 돌려준다 슈터 부활 연쇄 번개 발동 능력이 사용되면 무작위적이 50 피해를 받는다 50이면 엄청 낮은거 아닌가 광신도 3셋 갈까 광신도 3셋 갈까 아차는 인간 밥으로 만들고 광신도 3셋 갈까 광신도 찍었으면 이거 찍어야겠지 광신도 3셋 갈까 광신도 3셋 갈까 이럴검 애들 좀 뒤로 빼야겠다 크툰 크툴루 게임 갈자 이거 얘들 공격받지 않나? 야외 운동장을 찾았다 유산소한다 이두한다 이두 파이터는 보너스를 받고 다른이는 쓸모가 없다 유산소 할걸 근거리 유닛의 공격력 10% 상점 레벨업 거신 촉수도 없느려 안 돼 소zing 안캠 아직 클리어 못했어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모르겠어. pvp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날가루를 했다. 27범상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날가루를 했다.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날가루를 했다.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을 했다.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너도 햄버거 이것이 중버거의 진실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토큰 25개가 다시 날아왔다.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전투가 끝난 후 마법사유닛이 되살아라. 또 동선 꼬인 것 같다. 힐러 유닛이 멀리 떨어진 아군을 지휘한다. 다중시전. 체력 50% 컷. 동맨. 카라 동맨. 상하다 동맨. 겁나 든든해. 다중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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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가 이상하다 을리엑스스 안녕하세요 야 거미다 죽여버려 우엥 거미컷 속도 20% 속도가 어떤거 얘기하는거지? 모델속도인가? 이속? 그냥 속도로 가면 어떻게 알아 이속이야 공속이야 이속 똥맨 졸라스는 드론이 야묘한다 퀘리엄 Um 점프 퀘리엄 dizendo 들어오는 도 que 이리엄 틀고 도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음 얘 큰일이네 보스 못 잡는거 아냐 잘 잡네 똥맨 강하다 똥맨 캐리 재구 육십이야? 블러비셔는 안녕하세요 망한 느낌인데 작은 동물과 부딪쳤다 와 귀여워라 사과먹자 삽으로 모시겠습니다 난 위대한 달인이고 믿고는 투도 전부 알아들었다 넌 용의 전사가 아니지만 가르칠 약생 높으니 나를 써주도록 하지 와 쿵푸 팬덤 그냥 쓰다듬어 줄게 달인이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달인 컷 달인 컷 달인 컷 달인 컷 몬카 뭐야 왜 죽어 아 전투가 끝났어 이제 똥맨도 데뷔 짚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힐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냐 트수가 회피를 한다 파이터 피해가 증가한다 반통사격 파이터 공속 증가 마법사 부활 원격 투 안 돼 똥맨 세손검 손 세개가 필요다 용맨 컷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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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이타다네 저랬땡땡 사이타마도 호빵맨 디자인이잖아 장관없겠네 장관없겠네 다같이 쓰는 거지 죽나 힐러좀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짝을 모서네 안녕하세요 에겐 밸런스였으면 이상한 것 같아요 많아 많았다 살았다 외바 좋은 코너 프리맨이 좀비한테 먹혔어 망했다 요원이 153명이나 죽었다고 코너 마법사야 가 토큰이 들어있다 코너가 갔어 퍼니셔 채찍 이리 와 참치 고마워 가 중마맨 벤츠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 신이가미 갓에 죽는다 안 돼 갈자 그래도 많이 건졌다 아이고 세상에 방송을 잘 보고 있다 알리세요 아이고 상급 치유불량님 만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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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 아 있는건데 일러 폭탄이 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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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역병이 근데 힐 5명 넣어도 만하다다라서 주먹질하다가 죽던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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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니님 없어 caveat 조화 things beasts 나사란 날 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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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사무라이 죽었다 대머리 남자 조각상이 빨간약과 파란약을 들고 있다 주먹을 쥐며 중지를 편다 그래 알았어 파란약을 가져갈게 회피왕률이 증가했다 법규하는 조각상 똥리똥 쐈어 툭 툭 툭 툭 툭 툭 벽 툭 역병아 벽 よ 벽 역병버그 역버거 치수 넣자 참치 뽑자 계속 롤 쳐서 참치를 뽑아볼까 아니면 그냥 표창 넣고 땡칠까 졸렬린 마을 치수 넣자 참치 뽑aat 치수에 rus 롤 치수 넣자 치수 넣자 치수 넣자 치수 넣자 전투 해보고 햄버거를 좀 만들던지 하자 잡아 얘도 전에 그 사신게임 극이 나오는 거 패러디인가 악플러를 죽여줄래? 사이타마버거를 보냈네 채찍맨을 뺄까? 쿨타임 되게 기네 0.5초마다 3만화 회복 저 정도면 만화는 안 모자라겠다 햄버거 없다 이제 둘 다 그랬는데 알아서 드가자 식량난 아 왜 주벅지랄이야 힐러들 왜 그러는거야 아 풀피라서 피해 근원을 제거하는게 지원가지 풀피라고 힐러가 뛰어드는건 누가 만든 AI냐 맘모스 버벌 약풀러 잡으러 가자 아 준네 도망가네 저거 어 얘 죽는다 힐러 모션 티백이인데 얘도 봐봐 전투중에 준네 디백이감 능력의 발동 확률 증가 슈터스턴 슈스 슈스캐 슈스캐 돈줄테니 데려가지마 30터큰 오케이 땡큐 아 크로에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5개월 감사합니다 방금 햄버거 사는게 나았을까 자 토큰 쏟아붓자 11시 2시 3시 4시 5시 5시 물마댐 부분은 어디서 봐야될까? 많았으면 마댐인가? 안돼 졸열린 마을 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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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게이 본드 티어 나세애들은 뒤로 빼자 오바 헤드샷 문명인 명인 해명인 유명인 문명인 4레벨 공격속도 옳아 힐러 더 챙길걸 그랬나 와 이거 미쳤네 트수 더 데리고 올걸 힐러 더 데리고 올걸 총은 회수됐다 힐러들 그 닐 중 토큰을 두개 올려두면 클론을 두개 생성하지만 50% 확률로 꽂아 흘러납니다 두개 죽였다 식량이 됐다 인천성술편 오 힐러 오 힐러 삼슈터 몸빵 야야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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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5힐러 이걸 살리는 어 방금 슈터 있지 않았나 잘못 넘긴 것 같은데 오일러 문명인 끝은 안된다 자는 뭔데 내 칸 쳐먹죠 길막이라도 잘 아는갑지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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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탭 치는 거 킹바늘 마무스 버거 마무스 버거 인마 컷 쟤는 왜 기절하나 어 기절한다 옥토버스 탱킹 계열시면 나 안녕하세요 뭐야 개그지같은 디릿 아니 오 이딴 스킬 쓴 빙신캠 슈터 방어력 뭐 좋단 스킬 있어 이상한 게임이네 맵 넘어갈 때마다 조합을 바꾸란 얘깁니다 슈터 방어력 실로 안죽는 거로 슈터 5셋 슈터 맞추고 가고 싶은데 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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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나오네 나왔다 새소는거 맛있네 아이고 라이트 세븐 죽는다 꽤 아이고 박사님 아이고 박사님 아이고 이름이 소모품 머스크야 어떻게 성씨가 소모품 프렘 회수 50%요 도련하는 관장맨 검사 이스트 20% 억일로 1.4배 데미지 별로 안올라가네 침묵 건다 나 침묵 좀 풀어줘 나 침묵 좀 풀어줘 힐러 개털님 안녕하세요 거래 하나 하자고? 생명력을 가져간 대신 토큰을 줄게 사무직과 다를 것군 식량 소모량이 10% 증가했다 힐러 좀 보충하자 안녕하세요 새손검 싸서 쐈습니다 싸서 쐈습니다 세렴해요 뭐 방금 보스가 일반 몹으로 나오냐 개같은 개 하나 찾은 인간들이 살아있던 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인간보다 적이 많으면 방어력 증가 탱커가 되살아남다 파이어볼 슈터 튕기는 공격 으으 뭐고 저거 보기만해도 역겹네 시체를 좀비로 바꾼다 시체를 좀비로 바꾼다 개그캠이다 진짜 갈비지겜 개그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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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레벨에서 계속 패배한다면 운이 안좋아서가 아니야 으응 니 실력 나왔다 금리 맘껀 못 맘껏달 뒷점멸 아 내 뉴비 배스킨라빈스 파이터 유닛 공격력 2배 증가 내 장래 희망은 파이터다 이자 파이어 펀치를 보여줘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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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그냥 죽는구나 다 갈고 쇠로 살라고 그랬는데 가는 순간에 끝나네 뭔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어이없다 아 또 뉴비 죽었어 톰 강타 5% 스턴 이론상 무적 5% 잡고 띄우면 돼 30% 30% 파이터 가자 또 다 갈뻔 배들골맨 배들골맨 4% 5% 5% 5% 5% 6% 5% 6% 5% 5% 6% 5% 5% 5% 5% 5% 5% 5% 6% 5% 헬기가 나타났다 헬기를 길들여 본다 확률은 반이다 얘는 밥 안 먹겠지 너 휴먼 아니잖아 밥 먹지마 헬기 길들이기 아니 미친 헬기가 밥 처먹네 좀비 컷 토큰 30개를 주겠다 이감의 휴먼 안은 없어지는데 그리고 문명인 스킬 주는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패들볼 컷 아니다 쓰자 패벳게임일걸요? 탱커가 만화를 태운다 파이터가 공격할 때마다 주는 피해가 증가한다 아 그래서 파이터 언제 주냐고 와이럴 언제 주는데 로키 글러브 로키 글러브 패벳게임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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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을 쳐야 되겠다. 요가 바지 링크 형성 젤다 형성 빠른 피해의 30%가 문산된다 누가 가면 될까? 악템 뭐야 졸라 샌다 이래도 들고다니까 그냥 이속이들이네 체력 해야만 전신 쫄쫄 아 쟤까지 언제가냐 밥 다 처먹는데 동선 끝혐이네 토큰 주워 보바돌파리 보바돌파리 정말 치료받기 싫은 일입니다 화이터 좀 줘보쇼 가자 나타샤 보낸다 자 파이터를 새로 뽑아보실까 롤 롤 롤 똥맨 하나 살까? 사지 말까? 똥맨 싼대 이 검사 파이터 파이터 나이스 나이스 사이타나 어서오고 쫄쫄이 더 어서오고 이 둘이면은 이번 스테이지 깰 것 같은데 아닌가 체력 보너스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알피나 맥그리거 돈 넘어고 그럴 시절 햄버거 산지 아직 못 깨봐서 몇 스테이지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핫산 쳐내자 발레 발레로 파이트하면 엄청 쎄겠지 공격 속도 레나 타이슨 발레하는 타이슨이라니 이 무슨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정말 이상한 스킬이야 급사 막아주는 스킬일까 전투 끝나면 그래도 피해받나 끝나면 보자 딜러 기폐소차 레나 타이슨 펜쳐بة 파이터링크 형성 올라가면 뭐가 좋아지는거지? 받은 피의 80%가 문산된다 갈림길이 나왔다 오른쪽은 검을 잃는다 왼쪽은 머리를 잃는다 직진하는 자는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 토큰 10개네 아 저거 넣지 노련변이나 찍을란데 공속준에 찍자 공속준에 찍을란말에 찍을란말을 할 것이다 우선을 잃는다 공속준으로 잃은다 그는 윗을 잃은다 진공은 정말 잘 이랬다 저거넣 새손검싸다 할인율이 25% 이벤트 가야지 가스크 릴리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터 줘 파이터 줘 받은 피의 7%만큼 지효한다 살아있네 맞았는데 피가 찬다 고해사까지 살 돈은 없지 요거 가격 똑같은거 봐 되게 세일의 힘인가 공속 50% 다음 티어는 공속 100% 투어팬 투어팬 힐러끼리 힐해도 이제 링크되니까 괜찮지 않을지 힐러끼리 힐해도 이제 링크되니까 도렌밤이 직사 도렌밤이 직사 사이타마 하나 더 세일하는거 아니면 롤쳐서 찾아도 될거 같아요 필요할때 힐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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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식량하기는 조합 카운터 맞고 터지는거 아닐까 5번 어쩔수가 없다 공속 100% 용맹 괜찮겠다 아쉽 게임태로 끼어내네 기절 떴다 아쉽 부채괴물과 싸운다 부채괴물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알피나가 기침을 했다 킬러 유닛의 50의 보너스 체력을 획득했다 풋사이 타나 투펀치 럴 럴 럴 역병이 닥터 오 닥터 제이드 속임수조사위 신이가미 힐러 더 채우고싶다 힐러 더 채우고싶다 힐러 더 채우고싶다 마이터 너 사져볼까 링크 형성 링크 형성은 근데 굳이 여러개 모을 생각이 잘 안드네 그렇게 많이 필요한 능력은 아닌거 같애 파이터 상위 티어 세게 다 먹었잖아 지금 슈트 발렙 요가 그 밑에는 오지말고 다른 시너지 맞추자 검사나 슈터 맞출까 슈터는 공속이고 검사는 치명탄데 아니면 고개사 맞출까 더 많은 원턴맨 검사도 지금 챙겨놔가지고 검사도 지금 챙겨놔가지고 2번탄 보스 누구지 링크 땜에 힐러들 지들끼리 힐하고 있어 관련된 시너지 모르는 도시락 침침이 구경 주지 침침이 침침이 체력보너스 심량 쏴야겠다 나타샤 드리비아 합사 가야지 아 얘 없어 껌을 기절 먹으렴 이한테는 링크 되게 좋네 발라버렸다 껌을 아미코에게 상자를 열게 시키자 얘 원펀맨인데 안되게 쏘옵시다 보물이 손사양 됐다 잘 썼어야지 여기가 이제 개떼같이 나오는 맵인가 그렇네 싸워보고 맵을 법을 바꿔야지 괜찮게 싸웠는데 이대로 가도 되겠다 총알이 보물에 영소치하는 곳은 1.3% 1렙 3%인데 2렙은 왜 오퍼야 안찍을래 2렙 4% 5-1% 2렙 4% 1-1% 2-1% 2-1% 1-1% 2-1%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타마를 4마리 넣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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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사이타마를 4마리 넣는거지. 사이타마를 4마리 넣는거지. 돌연변이. 쿨타임 줄어든다. 용맹. 방어도 20. 뭐야 계속 유지되네. 실시간이 아니네. 어째서 실시간이 아니지. 사이타마를 4마리 넣는거지. 네크롬에서 나오면 효과 못보겠는데. 사이타마를 4마리 넣는거지. 사이타마를 4마리 넣는거지. 사이타마를 4마리 넣는거지. 사이타마랈오. 짜증орд eager. 사이타마를 2마리 넣는거지. 사이타마를 4마리는 손을 3마리 넣는것. 네. 싸이타마를 4마리 넣었는것. 이건 왜 있는거야? 세라복 세일러복 세일한 억 세라복 악플러를 죽여줘 이거 음식낭비인데 하지말자 뭐야 왜 보스방이 있어 꺼져 어 얘 구리네 30토큰 땡큐 뭐야 개꿀인데 방어 220버프 기안 깎인다 마서도 공격력 20인데 방어력 220이야 때릴 때마다 공격력 10씩 오른다 전투를 했는데 피가 찼어 전투를 했는데 피가 찼어 전투를 했는데 피가 찼어 이 컴퓨터 틱톡이 설치되어 있다 저 악마의 도구를 부숴버린다 실행한다 1시간 26분 동안 들여다봤다 식량을 소모했다 틱톡 보고 있었네 틱톡 보고 있었네 틱톡 폐기물로 식량을 소모하는 적당해서 착각 쇼 15일 승삭 시뜻 위 hib aste 전투 한 번 해보자 아직도 뭐 추가는 안해줘야겠다 잘 싸우네 힐 차단이다 힐러 죽는다 저딴 특성 들고 오는 거 얘가 아닌 어쩌라는 거지 힐러 들고 다니지 말라는 얘긴가 파이터의 공격력 증가 개 반대 힐에서 죽었어 0 힐 줄혈 떠서 죽었어 산문명인 도둑 힐 줄혈 떠서 죽었어 표저 진화 부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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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량 10, 망어력 10, 봉속 10 중의 하나 버프타워 레벨이 차이가 좀 큰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5퍼 추가요? 3마리 써서 10퍼면 없어도 되는 수준 아닌가 싶네 5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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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퍼면 5퍼면 6퍼면 6퍼면 7퍼면 8퍼면 7퍼면 10퍼면 그냥 롤 쳐서 사이타마나 더 넣는게 더 셀려나? 쓸모없는 문명인술 야만인의 시대다 일러다 제목 일러다 제목 카우보이 모자를 쓴 거대 로봇이 나타났다 우식 리볼버를 들고 있다 가위바위보 컷 필러좀 더 데리고 갈까? 필러좀 더 데리고 갈까? 흠 입력병 슈트 미리 사놓자 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꺼블 꺼블 오이타마 거의 다 죽어간다 파인터 세트 효과가 약히 좋은 느낌이 아니라서 그래도 챙기는게 더 좋은가? 급혈도 있겠다 용맹 띄워서 전투게 이득받네 포기 니트 스테이 탐라 잔인 닭 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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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낭비해지는 느낌 이 게임은 1티어 3개 합쳐서 막 2레벨 만들고 이런게 없어가지고 티어 낮아지는 애들이에요 되게 짐작 같은 느낌이네 일러 침묵 파이터 UDC 슬래쉬를 준다 파이터 측 5개 됐어 껌을 20회 공격을 차단하고 도발한다 마법사 카운터인가 보네 용맹 개꿀 원펀맨 원펀치하는거 보소 용맹 날먹맨 용맹rea 용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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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의 세트였고 한번 보고 싶은데 문명의 세트였고 한번 보고 싶은데 문명의 세트였고 한번 보고 싶은데 쿨타임 7초에 지속 14초면 중첩 되겠네 오 얘 죽는다 안죽었다 제인 돌팔 용맹 용맹 스플 원펀치 달달하고 용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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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도 찍을까? 슈트다 오사기? 아니야 너무 많아 얘네 죽어도 돌아올 확률도 있는데 베라 예멜리안 앵코 황금사이타마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능력저항 빼피지 60% 풍격파 200댈 와 센즈 도과 달성 두번째 바이옴 클리어 아 이게 레벨이야?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두번째 바이옴 클리어 흉멜 재밌는 것 같아 이걸 선택하면 풍.. 평화롭게 지내갈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 읽었지 선택지도 게더투콘이로는 두노가 에데소 헷걸릴 헷걸릴 거야 여기까지 읽었으면 인정해줄게 이 선택지를 고르고 투토큰을 받아라 휫흐흫 하 10개 밖에 안줘 집중해져 얘같은거 공속 다치웠다 하나? 가갑 넉댁 아 가갑 미쳤냐고 개그튼견 방어력 20 문명인 죽었다 와 무조소성 서버 이상하면 적인을 롤타트 하면 돼 앤디빌라 꼬베즈 콜리아 아 버거집이 안 나오네 사이타마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 못했네 3초동안 모두 능력 사용 불가 어? 이거 찍으면 힐러들 다 뛰쳐나가서 죽는거 아님 또이터 5초마다 30만화로 2배 파이터는 많았을 일 없는데 잘됐다 밥집 드디어 떴네 파이터 펀치 쟤 가만히 있냐 아야 아잇 괜히 죽기만 죽고 1초에 수 9번 때려서 무한 기절관리 쟤네 반깍 중첩되는구나 60이 깎여버리네 안녕하세요 이걸 상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거야 이게 우리를 머글에 들면 상대할 틈은 없을테니까 파파 머글은 채식주의자야 의사가 나보고 건강한 식단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해서 그래 맞아 내 말이 양배추잎을 가져다 주겠나? 다음 레벨에서 주면 된다 채식을 해라 채식을 해라 힐러 좀 앞으로 땡길까? 양배추잎 투게 그냥 배추인데 그냥 배추인데 상추인데 상추 다섯개다 다음 레벨에서 줘도 된다 그랬지 5만원 5만원 피해량 999 죽었어 이것이 사이타마? 굉장하거든 굉장한데 5G 잘라내보자 연결이 복구되었다 아무것도 안 떴어 이벤트가 아무것도 안 떴어 이벤트가 지금 목석 없으니까 괜히 리롤하지 말고 죽은 토마토 썩은 토마토 20% 아브리로 세뱀피해 로튼 토마토 로튼 토마토 로튼 토마토 뾱 먹다가 다시 뱉네 죽었다 5순 남았네 죽었다 링크 유지하려면 3세트는 있어야 되니까 리롤 좀 써야겠다 3세트 얘기는 됐네 5강 나 들고 있지? 안 들고 있네 따로 쳐 공속을 더 올리자 공속 50퍼제인가 극공속 쇳 배춧잎 공물을 받아주지 생명 전염병 질병 짐승은 식물을 먹고 박테리안 짐승을 먹고 로봇은 인간을 재벌용하고 힘을 내려주소서 도련변이를 받았다 파이터가 공격할 때마다 적 현재 체력에 1% 피해를 준다 와 파이터 펑 8개 있다 오셨다 이것이 파이터? 파이터? 킹기 가더리 또 떴다 빨리 기절 걸어 빨리 한방에 죽진 않네 체력이 많이 깎이긴 하는데 아니면 링크 있어서 사는 건가 사이타마 옷 산 옷 차 일단 예비 사이타마 피가 4만이 암이지 기절 걸어 기절 나이스 기절 또 기절 나눠봤기 때문에 안 죽는 건가? 파이터 체력 30% 이하면 회피한다 20초마다 5초 동안 공격 속도를 100% 증가한다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거 쿨타임이 시작할 때 걸리는 건지 모르겠네 오라오라입니까? 적에게 달라붙는 거머리를 던진다 적에게 달라붙는 거머리를 던진다 거머리를 잡아먹는다 그냥 뒤졌어 올로그램 생명력을 가져가는 대신 토큰을 줄게 식량 소모량이 증가했다 10% 증가하면 지금 한 개 더 먹는 건가? 두 개 더 먹네 방금 보스가 잠모브로 나와 마법장 찍어볼까? 마법장 찍어볼까? 거미류 괴물의 알을 발사한다 거미류 괴물의 알을 발사한다 이게 파이터인가? 스톤 괴사기 스톤 괴사기 스톤 괴사기 링크 덕분에 잘 버티네 어? 빨간 보스 스톤 괴사기 토마니 사이터나 ennes translong 전부 스톤 괴사기 스톤읿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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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는구나 스테드 있는 사이타바라니 이게 뭐였냐 미 listened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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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20명. 46명. 46명. 지명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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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명이니 타워 짓기 전에 털린다 이 문명은 쓸모없었던게 아닐까 62위 쟤도 파이터인데 힐러 개많아 저게 아 나도 힐러 많이 넣을걸 잡은 힐러였나 어 근데 힐러만 남았다 힐과다 아 힐좀 더 넣을걸 힐 어우 광신도댁이네 뭐야 촉수 왜이렇게 쎄 뭐야 졸라 쎈데 아이 크툴루 덱 이렇게 쎈거였어 개발렸는데 아까 50등보다 여기가 더 쎈데 브라운더스트 브라운더스트 관짝맨 3병이나 이렇게 아 법사대 이기네 이겼다 와 법사대 호화력 개쎄다 정렬법 정렬법 마지막 전투 지휘고 마저 찍어서 이긴건가 졌다 법사대 여기 라이트 세이버 라이트 세이버 라이트 세이버 라이트 세이버 아직 마지막이 아니었어 여기가 마지막이네 여기가 더 쎈거 여기가 더 쎈거 아 시즌 이래도 검사대 사이타나 더 많이 넣었어 일단 풋렉이 5... 아 풋렉이 5티어가 아니라 풋렉이 중에 다섯 번째 그룹에서... 다섯 번째가 아니라... 그니까 리그가 다섯 개 있는 거지 59등을 차지했다 경쟁팀이 너를 밀어낼 수 있다 그랜드마스터 없음 리그가 풋렉이랑 그랜드마스터 두 개밖에 없네 아 1등 덱 보여줘 1등이랑 한번 싸우나 보자 궁금하잖아 아까 광신도 덱 계시던데 등급은 한참 낮았는데 비옥 고하 1등 덱 겁나 궁금하네 돌연변이 차인가 1등 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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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3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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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2등 3등 물이야 이건 뭐야 풋렉에서 1등은 최강 풋렉이네 아 1등댁 개궁금하다 아 1등댁 보고싶다 근데 이게 상성때문에 그니까 50등이 컷해버리면은 위에랑 싸울 기회가 없잖아 궁금하면 1등 해야된다고요 트위치 통합은 또 뭐야 쉬움 1인자의 등극불가 어려움 1인자를 차지할 수 있지만 아마 못할 겁니다 인간 50명 식량으로 가공 시작하네 스포츠피플 중세 중세가 왜 마법이냐 꽃플레이 검사 3명 포함시 개방 마법사 5명 요리쇼 프레첼 화순총 갈고리 로키 프레첼 원툴로 가는게 낫지않나 스포츠피플 악공 속 개그룹 다시하자 클럽 다른 아 아 아 오케 이거 완전 운빨이겠는데? 높은 능수하려면은? 둔화 공격 뭐고 설명 왜 누락되있냐 어쩌라고 하하 탐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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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없다. 필조용. 아예 릴리안의 호스팅 감사합니다. 뉴비 살살 녹는다. 팝팝. 들어가자. 열어라. 고대 뱀파이어가 안나를 죽였다. 안나 뉴비였는데 잘 됐다. 2토큰으로 30토큰범. 실력은. 일러. 기울표. 기울표. 어. 겁나 위험한데. 어접들이었네. 배치만 잘했으면 쟤도 안 죽었겠다. 도련변이 더 보죠. 도련변이 더 보죠. 탱커만 조금 더 앞으로 빼쓰는. Benedict. 제법 네. 제 전별스지. 잘 잡네. 체인 라이트닝 노이터 스수가 인간을 늦은다 칼춤 이거 되게 세던데 요거랑 요거랑 조합해서 검사던 잭인가 원격치 넷 넷 넷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좀비 먹고 여기서 텔트하고 저기 가서 좀비 갖다주면 되겠다. 동선 나쁘지 않나요? 슈터? 제 비싼 애 아니었지? 아 힐러구나. 벨 싼 거. 루크 드류. 클래스 없음. 개 튼튼함. 피 1300이. 만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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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셋 모아야. 세마리 있어야 도발든. 도발 근데 지속시간 4초 밖에 안되는. 쓰레기는. 한 번 도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유지가 되나? 포큰. 포큰. 비밀 지식 저거. 문명인 특수는 듯. 문명인이 좀 쓰레기인 것 같은데. 육수. 수밍. 유지. 수 Aa. 전. 입. 탈. 미. 눈. 왕. 이. 와. 왕. 밥없다. 육수 탈. 인간들이 배가 불렀다 불탄 자동차를 찾았다 조사한다 베네치카에게 망자의 영혼과 접촉해보라고 시키자 곰의 영혼이 나타났다 왕신도의 빙의에서 왕신도가 곰의 힘을 얻었다 HP가 증가지만 만화가 감소한다 체력 30% 만화 감소 좋은건가 어 똥 내 손검떠네 케이틀루 아 밑으로 갔어야 했네 헐 03 공방 30% 감소 초반에는 페널티 감안할만하네 벽 굶어도 되겠다 마 스테이 헝 스테이 헝그리 1 반란 2 1 2 2 3 3 2 4 3 초반에는 굶을만 하네 이제 밥 먹여 문명인이 만화를 태운다 탱커 유닛을 공격하면 공속이 깎인다 이거 재생은 그 랭게임도 올리려면 아예 찍으면 안되겠네 공제비 떴자 보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감이 안오네 게임 많이 안해봐서 보스가 얼마나 센지 알아야 파티에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할텐데 알알 얼알 이제 촉수수환 가능 아 쟤 저거너지네 공격력 계속 올라가는데 뭐여 어접이었잖아 자동차가 몇대나 보이지? 남대도 안보여 이 미료를 해서 나가자 아네 아미료한다 아 왜 아미료하는데 어접 슈터 흔들끼리 늑력이 좀 개판이군 하하 도둑 그 가좌 슈터 레지 기가스 엘기도 밥 먹는게 가장 큰다니는 겨울ANG 먹기 에이 일찍 겨울 skeptical 부칠 리액션 스위트 롤 롤? 롤? 아 관짝 살 또 넘네 아깝다 아 관짝 이미 있네 냉장고 사면 삶 쓰신데 스위트 도타 스위트 도타가 먼저 나왔지만 망해서 스위트 롤만 남은 거입니다 발동 능력이 사용될 때마다 무작위적인 50 피해를 받는다 50 너무 낮지 않나? 보스 체력 4만 이렇게 나오는데 배고프면 공속 증가 어? 공격력 30% 깎이는데 공속 50% 증가? 안 돼 관통사격 고무총을 고무총을 묘탈이다 묘탈 쓰리 쿠션 고무총알의 관통 래지 기가스 래지 기가스 버젓 칼쟁이 사야지 칼쟁이 사야지 쓰진 않을 거지만 이거 돌연변이 추가로 주는 거 이거 찍는 게 나으려나 배째 다 뒤질 수도 있는데 세수체상이 폭탄이요 빵 랭커특이잖아 저거 재단 추가 팜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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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팜 팜 팜팜 랭커들 빌드 오지게 깎겠네 햄버거 먹으면서 단식 런하는 사람도 있겠다 식량 페널티 좀 받아도 전투맨서야 하면 되는 거 아냐 해볼까 해볼까 스탯 깎였을 때 한번만 밥 먹이면 되는 거 아냐 스탯 깎였을 때 한번만 밥 먹이면 되는 거 아냐 스탯 깎였을 때 한번만 밥 먹이면 되는 거 아냐 스탯 아있드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 ... 방어력 10 스탯 스탯 패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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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 슈터에 눈이 마음에 들어 대용품이 있는데 바꿔 끼지 않을래 바꾸자 30에 추가 피해를 주게 되었다 오졌다 고무탄 튕길 때도 타 30 들어가나? 추가 피해가 아니라 그냥 공격력인데? b 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 띵띵 슈터가 근섭된다 그럼? 애들 굶어서 딜이 안 들어 애들 밥손매겨라 탱커 갈자 어차피 죽을거 아냐 나이스 한 번 더 쭉 problema seven six seven four f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단 저거 찍고 바로 적용이 되나? 다음 층부터 적용되겠지 아마? 소돌. 받은 비의 치유는 필요 없지 않을까? 잠비. 파이어볼 120. 슈터 공속. 뺑야뺑야뺑.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템 들어갔다. 탄식. 메타. 탄식. 에그원 더 굶어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헝그리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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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병사 한개 이름이 소모품이야 닛같아 소모품이 소모품이 제인하고 안고 진지 식량관 리의 개박스 싸움이야 아 아까웁니다 죽여버려 속도젠가 버터컵텔 쇠똥좌 혼자 탱킹하네 동선 망했다 안되 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아 방어가 0이네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 아 선생님 와 살았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소똥좌 소똥좌 태수 아이씨 킬러 넣었더니 킬반전 나왔네 야 힐하지마 으따 힐을 넣어 꺼져 탱커가 20% 어글로 주는 피해가 3배가 된다 탱커의 공격력이 오른다 스수가 피격하면 텔레포트를 하고 스턴을 건다 탱커를 좀 찍을까 탱커 은근히 쌓는다 123딜 반짝 132딜 그렇게 안 세네 너 버려야겠다 격가가 딜은 제일 세구나 수수가 이제 누커고 용맹이다 용맹 들고 하자 고개사가 회피하면 200딜 광신도 회피 30% 용맹은 저 지암비들 나올 때 진짜 유용해서 자 오난의 행군 갑니다 야 힐하지마 피 깎이잖아 안 돼 냉장고맨 피해요 아아 내 고기 힐러의 체력 20% 확률로 쿨타임과 마라비용을 부심 타워가 1딜을 한다 0.5초에 199딜 아 요것도 괜찮네 일단 롤 쳐야 될 것 같은데 슈터특 찾아보는 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도움되는 건 슈터특이니까 파이터 스수 스수 공속도 퓨먼 투척 저 거너 던질 거 아니야 지금 찍으면 탱커가 스스로 치유한다 7% 자삭 30포큰 가자 악플러 잡기 공격 속도 아까 굶는 특성 찍는 것도 괜찮았겠다 지금 이렇게 굶을 것 같았으면 뭐 저하고 여기서 지금 흰 그룹 어디서 이렇게 똥쟁이가 계속 나오는 거야 휴먼 갈고 그러면 이제 다음 전투에 식량 되니까 이제 복수방을 가고 굶은 채로 나머지 방 타밍하고 오답다 죽지마 똥맨 똥쟁이 컷 마법사 유닛을 공격하는 적의 공격 속도 검사 유닛이 적의 공격력이 더 낮으면 공포를 유발한다 오 근데 검사는 파이터 보다 공격력 낮아 심지어 고개사보다 공격력 안티 탱커라고 봐야겠네 탱커들 다 공포 걸릴 거니까 문명인이 스턴을 건다 슈터 공격력 내가 자신한테 데려가면 뭐 주더라 처음에 만났을 때 해봤는데 까먹었다 뭐 쓰잘때 이게 없는 거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잠비 일으키는 거 시체에서 아 잠비 일으키는 거 자신이 더 줄걸? 슈터 공속채 갈까? 고민된다 슈터 슈터 애들 밥 먹여야되서 돈을 다 쓰진 못하는데 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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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님 데리고 왔어요 광신도 들이지 안비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제 5초마다 10만원을 소모해서 시체에서 좀비를 쏴낼 수 있다 자 암비 호난의 앵군 마지막이다 아이 굶수림 됐네 관리 제대로 못했다 안돼 와이프 얘는 가망이 없지 않나? 아닌가? 원펀맨 쌍에 판다 용과 마주쳤다 눈앞에 거대하고 덩치 크고 장갑을 들고 날아다니며 풀을 뽑는 용이 나타났다 D6의 주사위가 두 개에 놓여있다 잼민이들을 위한 참고 면마다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주사위나 챙겨서 도망가자 1위 두 개 나왔다 에반드 제인 컷 아 살았다 다행이다 음 안녕하세요 반사 모비 다음 차에서 나오지 알 게로는 총재를 합시다 아 장비 개많어 고무탄으로 안되나 고무탄으로 안되나 오 된다 섭취량이 감소해지면은 전투 움직임이 내려진다 120만화가 있으면 되살아난다 파이터 파이터 스턴 슈터 유닛이 공격시 적의 공격력이 더 낮다면 공포를 8% 아 무섭다 이거 공포 잘 뜬다 아 용맹 항어력 101이네 유닛 그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공속직자 마모스에요 마모스 그냥 비싼 바빔 크툰 냥꾼 독성붕대 둔화공격 연쇄번개 속임수 주사위 모두를 위안하나 설명 왜 없냐고 신속한 제자항전 원격취업 데자비 피하기 파이어볼 칼춤 관통사격 뾰족한 갑옷 가갑 가갑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속공격력 체력 촉수가 원거리 욱맹 받은만큼 치유 감시자 처치시획은 고개사회 피스플래시 토마토소환 제안비 소환 돌벽 마약 폭식 지명타 피해세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고통은 나중에 마지막 기회 트수가 밀어낸다 폭발 공격 공포 유발 공포 유발 이거 슈터팟에서 괜찮지 않을까 3초 동안 능력 사용 불가 근접 캐릭터한테 더 좋은건가 고무탄도 안나가겠죠 경험치 100등량 재력이 떨어지면 힐러에게 달려간다 침묵 랭게임에서 슈터 덱 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슈터 스턴 스턴 찾아 봐야겠다 입 뽑기 왕신도가 뉴비를 희생해서 모든 정에게 300의 피해를 준다 어? 이거 랭게임에서 개쎄겠다 근데 뉴비를 전부 희생하는건가? 전부 희생하면 개사기 아냐 한마리만 희생하는건가 한마리만 희생하는건가 한마리만 희생하는거겠지 복스 잡아야돼서 힘들때 30초마다 100만화 30초는 너무 길어 한번밖에 발동 안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스플래시 슈터 스타원일 지금은 제일 먹으면 좋겠다 고초간 고초간 1250 장비 버프타워 건설 속도 5% 5% 5% 5% 밑에꺼는 다 퀘스트로 먹는건가보다 슈터의 방어력 슈터의 방어력 센터 망한 도착 지사 끝 가갑 좀 어떻게 나가봐 안녕하세요 지금은 마나 관련 찍을 것도 없네 아 두칸부터 굶주림이구나 요건 좀 실수했네 더 깎여도 되는 줄 알았어 아 신경 개털린다 방어력 210 신경 개털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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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신도 가가고 싶어 이거 촉수에는 적용 안되겠지 수환물로 들어가자 응 소화수다 마라 66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힐 원힐 머니 오쌈 방어도 260 60 마나 없다고 뛰쳐나가는구만 저러다 죽지 마퀴를 돌려라 포춘휠 패닉이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이다 상품은 패닉 돌연변이다 뉴비는 도망다니면서 적을 도발한다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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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은 쿨타임 12초 결국에 맞아 죽겠네 아이씨 개 쓸모없네 모든 능력의 발동 확률 증가 확률형 발동이다 지금 위협 어 떴다 20%정리로 피해갔어야 돼 그 이제 슈터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서브로 둘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핫판 죽는다 아이씨 아이씨 슈터한테 지목을 걸어 어 접색 세수 능력 쿨타임 슈터 보조 하려면 뭘 쓰지 일단 탱커 찍긴 했는데 관련 음 음 능력 쿨타임 암 ns 복수당 찾았고 아이씨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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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핑 60% 어림도 없지. 햄버거 마려웠다. 틱톡 저 악마의 도구를 부숴버린다. 토큰을 아홉 개 얻었다. 틱톡 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시가 가시가 언제 나오더라. 가시가 언제 나오더라. 여기서 나오나? 감시자. 감시자. 슬슬 빡세지네. 검사 방어력. 검사 방어력. 검사가 만화를 태운다. 강신도의 체력. 강신도의 체력. 강신도의 체력. 10초마다. 방패버프를. 건다. 적절한 타이밍에 떴네. 얼립니다. ition. 아C. 강압개그격. 와! 슈터 살살농된다. 버터컷 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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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는 특성 있어요. 근데 죽네. 야 쟤들 왜 아 뉴비 어글끌지. 개시가 보스보다 더 무서우니까 보스 먼저 잡자. 케르베로스 적을 밀쳐낸다. 인간의 공격 속도를 낮춥니다. 개시가 보스보다 어려워. 어떻게 해. 당신도 2세트라서 못 불러온다. 위기다 위기. 2세트라서 못 불러온다. 2세트라서 못 불러온다. 1세트. 1세트. 1세트라서 못 불러온다. 애들 그래도 체력 많지 특성때문에 체력이 많은데 죽는다 잠비로 만들었어 역시 광신도야 피도 눈물도 없지 안 돼 예시 다 캐시 베라 맨슨 베라 맨슨 고메즈 후드 베스킨라빈 스커트 패키지 두 두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빅토리아 그림 아 얘네들 앞으로 가네. 뒤에서 장비나 만들지. 광신돈은 그러면 꼭 셋이서 3,6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대초님 맨. 안 돼. 야야야야. 침묵. 진짜 침묵 슈터해. 침묵 슈터하면 힐러 가서 다 뒤지는 거 아냐? 망신도 타서 침묵 안 될 거 같은데. 딴 거 찾아보자. 발동등력이 사용될 듯. 50피해. 이거 나름 딜 쏠쏠하게 나오겠다. 가다가 광신도 먹어 먹어야겠다. 광신도 먹어. 지금 얘네들 수원 못해. 떨거지야. 세 마리가 뭐야. 이름 엘사 헨타이야. 어떻게 이름이 엘사 헨타이. 힐러가 고통을 4초에 걸쳐 받는다. 타워가 원거리 공격을 한다. 검사의 공격력. 망신도가 120만화가 있으면 또 살아난다. 별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내려가서 또 햄버거 먹어야겠네. 지금 쿨타입 있는 능력 없지. 쿨타입 있는 거 썩어 있다. 마나 슈터. 마법 방패. 10초. 이거 괜찮을지도. 설명 안 나와있지. 몇 퍼센트인지. 게임 설명 드릴 게 없는 거 보소. 체력 보너스는 슈터가 찍긴 좀 그럴 거 같은데. 근접 빌드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번 주가 뭐? 랜서 해주라고 한다. 고개사 성장 플러스 1. 아 그냥 주는 거야. 왜 줘. 햄버거다 너는. 빌드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빌드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랜서 버거. 빌드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빌드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빌드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왕심도 세일 존. 빌드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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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버거 텐메이럴 아 힐러 개던지네 저거 배치 바꿔야겠네 슈터를 앞으로 무슨 일을 바라느냐 토큰 30개 이거 뭐주더라 아 까먹었던건데 벌써 까먹었네 아 파이터 특이였지 야야야야 역병아 뭐가 불만이야 햄버거 만들걸 아씨 역병버거각이었는데 역버거각이 촉수가 원거리 공격을 한다 안좋은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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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땡기는 날이네 새벽 3시 가장 햄버거가 먹고 싶은 시간 쉴드 딱 하나보고 쓰는건데 공격 속도 아직 덜 찍었던가 다 찍었네 방신도 두세트 먹읍시다 일단 이거 잡고 햄버거 먹고 저거 잡고 마법이 언제 들어오지 마디리 제게 저거 왜 침 뱉다 마라 버그다 버그 아 11개 썩은 토마토 잘 잡기는 되게 잘 잡고 있는데 탱커스플 충격파 연쇄번개 찌꺼기로 연령 굶주렸을 때 공속 증가 배고플 때니까 지금 50% 증가지 0.5가 기본인데 플러스 3.6이면 공속이 대체 몇 퍼야 이게 700%가 너무 그리고 고변산 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ps가 배고플때가 높은지 계산이 안되네. 꼬변산이면 배고플때 더 쓸수도 있는거 아닌가? 클론... 제인은 두명이다. 에반들... 예약한 애잖아. 햄버거로 버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흑사병 힐하고 다음 전투하고나서 햄버거 만들고 어? 근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얘 죽는건 생각 안해봤다. 안죽겠지? 오호... 오...씨... 개망함... 마법방패 있어서 버틴다. 킹법 카트... 킹법 카트 이거 잠비로 만들어서 부활을 못하는건가? 만화는 여기 표시도 안되네. 아... 아... 이렇게 셀 줄은 몰랐는데 검사 보충할 방법이 없다 지금 망했다 해반데 아 이 게임 너무 갑자기 세져 모르면 죽어야 제게면 에반데 엉거게임 식량 없고 인간만 있음 식량을 섭취하면 회복한다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번 트라이 할 게 아니라 식량 빨개지고 나면 죽나 그것만 보고 그냥 자야겠다 식량을 섭취해서 생가격하시네요 이즈가격이 인간만 있음 fois 다른 다행히 식량 일부로 다 죽이듬구나 제인컷 얘들아 밥솥 많이 먹엉 폭탄 맨 제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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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좀 그만 던져 거기를 0으로 만들어보자 허기운영이 되긴 되겠네 패널티게 끝이야 아 안되네 오케이 요거는 막혀있구나 허기관리가 확실히 중요하긴 하겠다 자자 일단 3시야 3시 평가 매금 96% 뉴비 두꺼운 피부 운영도 되려나 너무 어려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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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해놨대 궁금하네 궁금하네 내년에 게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포럼에서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길게 썼지만 님컨 딸이네 포럼 보고 해라 이거는 식량 관리 식량 관리여야 조금 핵심일 것 같네요 닥던 닥던 불 끄고 런 하는 것처럼 식량 빨갛게 하면서 최대한 식량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겠네 회피가 최고인 것 같음 광신도 광신도 왜 있는지 모르겠지 나 광신도 되게 졌는데 어이 김씨 구덩이 안에 들어가 베럴 댄 스퀴드 게임 개발차가 답변함 나 에피소드에서 안 보고 있으니까 스포일러 하지마 확실히 도전적인 난이도긴 하다 이 게임 진짜 모르면 죽어야지 라서 그 힐 반전하는 몹이랑 깨시 몹이랑 저거 젓마 저거 삼키는 애들이랑 그리고 잠비 나오는 거랑 이거 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 저런 것들이 좀 꼽다 저런 것 다 이제 다 알고 게임해야 제가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지 초반에 나의 잠비 터졌는데 대비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박제된 사람들은 왜 박제됐지 스페셜 땡스들이야 스페셜 땡스들이야 아무튼 잡시다 아 이벤트도 한번 봤던 건데 까먹어가지고 나무 위키 켜놓고 게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